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주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점프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점프선 사용하는 것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점프선 방법을 하게 되면 일단 장점은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제어판을 약식으로 하든 풀작업을 하든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잘 만들었는지 정상 동작을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만약에 개인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각종 테스트기를 갖다가 꽂아서 실제로 동작을 시켜봐야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fls 가 됐든 ls 가 됐든 아니면 뭐 정역회로가 됐든 어떠한 어 동작이 되는 것들을 하려면 이 테스트 길이 기본적으로 요정도 개수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보통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통 30만원대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만 구매를 해서 내가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작을 시키지는 않지만 테스트기가 없어서 동작을 시키지는 않지만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프선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벨 테스트를 가지고 일일이 라인을 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점프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회로의 도통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점프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작업을 했던 공개 도면 1번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기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제거를 시키고 그리고 화면을 좀 줌을 시켜서 이 제어판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위쪽에 보시면 제가 벨 테스터를 지금 여기 전원소 쪽에다가 지금 꽂아놨어요 얘를 지금 하면은 소리가 나죠 정상적으로 회로가 연결이 되면 이제 소리가 나서 아 연결이 회로가 잘 됐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 일단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켓류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핀번호 도면에 핀번호를 우리 맥인 것을 가지고 점프선을 써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점프선을 쓰는 방법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좀 쭉 땡겨서 이제 할 건데 자 제어판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어판 쪽으로 줌인을 시키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제 쭉 땡겨지죠 자 그래서 조금 크게 보시는 게 좋으니까 어 요렇게 땡겨 놓을게요 자 요정도 요정도에서 지금부터 이제 어 점프선을 어디에다가 꼽는지 그리고 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 우리가 핀번호를 잠깐 좀 볼 건데요 음 차단기를 일단 올려 놓으셔야 되고요 차단기를 올려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면 상태에서 어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이 점프선은 모양이 일단 요렇게 생겼어요 한 다섯 개 정도에서 여섯 개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요 자 요렇게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는 요 점프선이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퓨즈죠 일단 퓨즈 쪽에서 나가서 여기 선이 요렇게 이제 나가서 지금 얘 울퉁불퉁해서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제 다음번 할 때는 색깔을 바꿀게요 요렇게 해서 먼저 EOCR 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선이 요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EOCR 6번과 12번 우리는 실제로 여기가 기기가 꽂혀야 되잖아요 기기가 꽂혀야 되는데 얘를 기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6번과 12번 쪽에다가 점프선을 갖다 연결을 해서 얘를 회로를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폐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폐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벨테스트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점프선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 6번과 12번을 요렇게 이제 연결한다는 얘기에요 6번과 12번을 연결한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면 점프선을 통해서 회로를 폐회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EOCR 6번과 12번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차단기 미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EOCR은 얘죠 그래서 6번과 12번을 연결하면 바로 B 소리가 납니다 6번과 12번 그러면 아 이쪽 라인은 잘 됐구나 연결을 잘 해놨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기입니다 색깔이 좀 생각보다 제가 형광펜이 요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색깔을 좀 바꾼 걸로 바꿔서 할게요 이번엔 자 핑크색이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기 요기입니다 요기 그럼 지금 요해로 요렇게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번과 5번이 떨어져서 EOCR이 우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뭘로 대용한다 여기를 점프선으로 요렇게 연결을 해 준다 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요기 요기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2번과 7번 2번과 여기 7번을 점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요렇게 폐회로가 되겠죠 요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폐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삐 소리가 울리면서 아 이 회로가 정상적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점프선 요번에는 요번에는 10번 5번 연결해 놓고 2번 7번을 이제 갖다 찍어야 되니까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EOCR 10번과 5번에다가 하나 꽂아 놓고요 소리 안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엔 어디에 꽂아야 돼요 여기 2번과 7번을 연결을 해야 폐회로가 구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 FR 여기죠 FR 2번과 7번에 이제 딱 꽂으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면 2회로 요 라인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요쪽 그 다음 라인이에요 자 10번과 5번은 지금 꽂아 놨고요 여기 꽂아 놨고 자 이번에는 플리커 8번 쪽입니다 플리커 8번 쪽에서 8번 쪽에서 지금 여기 6번이 있죠 6번 그럼 8번하고 6번을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8번하고 6번을 일단 점프선으로 하나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8번은 여기가 되겠고요 6번은 여기가 되는 거죠 소리가 안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여기 옐로 램프가 없잖아요 우리가 옐로 램프 이쪽 이제 연결을 해줘야 여기까지 연결을 해줘야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옐로 램프가 지금 2번이고 아래쪽 공통이 1번이기 때문에 옐로 램프 2번 지금 저는 파란색이니까 아래쪽 단자대 여기 2번 하고요 여기 2번 하고 1번을 꽂으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회로가 잘 연결이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자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여기 지금 했으니까 이제 이 옆이에요 8번 5번이죠 여기는 플리커 비접점이니까 그러면 여기 8번에서 5번 연결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부저입니다 부저 핀번호가 지금 아래쪽 공통은 저는 1번이라고 했고 여기 위쪽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3번이기 때문에 3번과 1번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 3번은 여기가 되겠고 이제 이거 1번 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럼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번 연결하면 아 여기 회로도 폐회로로 구성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폐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옆쪽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퓨즈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여기를 가는데 EOCR이 이제 꽂혀 있는 것이 10번과 4번이에요 그래서 10번과 4번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가서 자 이 라인 합니다 오토라인이에요 오토라인 자 먼저 여기 왼쪽 FLS 5번 6번 전원 있는 데부터 할 건데 먼저 지금 셀렉터 스위치 공통 4번 쪽과 그 다음에 오토 A죠 이 A가 지금 6번입니다 그러면 공통 셀렉터 스위치 4번과 6번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요 이거 두 개 연결한 거예요 지금 4번과 6번을 한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연결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5번과 6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5번과 6번을 연결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페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FLS는 지금 여기고요 여기 5번 여기하고 6번 연결합니다 아이고 두 개가 붙어버렸네요 자 여기 자꾸 할게요 5번과 6번 소리 나죠 그러면 이 라인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페로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781번은 어차피 별 테스터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다음 자 여기 갑니다 A 접점 쪽 FLS A 접점 4번과 3번 그럼 원래는 기구를 꽂아야 되잖아요 기구를 꽂아야 되는데 FLS A 기구를 갖다가 얘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안에서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구가 없기 때문에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점프선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4번과 3번 4번과 3번 점프선을 이렇게 이제 갖다가 연결을 해놓고요 연결을 해놓고 자 이번에 이제 아래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 2번, 7번입니다 여기 2번, 여기 7번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연결을 하면 삐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릴레이는 여기니까 2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라인도 이 라인도 정상적으로 폐회로가 구성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수동 조작 쪽 갑니다 수동 조작 수동 조작 쪽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4번하고 여기 기구 있죠 셀렉터 스위치 5번이죠 여기 5번 그러면 4번과 5번 두 개 이렇게 붙여놓고요 4번과 5번 붙여놓고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 보니까 푸시 버튼 위쪽 3번 그리고 공통 1번이 있어요 그러면 위쪽 단자대 3번 그러니까 여기서 PB0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번과 1번을 이렇게 붙여놓고요 공통까지 붙여놓고 자 아래쪽부터 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2번이 있어요 2번 원래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이거 바로 가면은 이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또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3번인 비접점이니까 생략을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자 1번과 2번을 붙여줍니다 아래쪽 위쪽 단자대에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냥 1번과 2번 원래는 그냥 하나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면 1번 4번이 있습니다 1번 4번 그러면 이거 1번과 4번 릴레이를 붙여주는 거죠 1번과 4번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4개 썼어요 4개 아 5개 썼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2번 7번 타이머 2번 7번이니까 타이머 2번과 이제 7번을 연결하면 전부 다 이제 연결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5개밖에 없다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 점프선이 그러면 그냥 전선 있죠 전선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그냥 전선 가지고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 푸시 버튼 이거 PB0 쪽이 이제 비접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접점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3번 1번을 연결하지 않고요 3번에서 그냥 바로 2번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2번 7번을 찍어도 소리가 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점프선 쓰는 게 처음이니까 그냥 한 개 한 개씩 다 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하고 3번 1번 2번 1번 하고 여기 없으면 전선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지나갈게요 자 이 전선 이 전선을 가지고 두 개를 2번 7번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보통 맥스로 쓰면 한 6개에서 7개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거는 5개 가지고 다 되고요 하나 정도 모자라는 거는 지금처럼 방금 한 것처럼 전선을 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아래쪽 본 거 본 거 방금 이렇게 해서 폐로가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이쪽 갈게요 이쪽 자 2번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이제 빠지는 거고요 어디로 갑니까 1번에서 1번에서 이렇게 타이머 1, 3번 가는 거죠 1, 3번 그래서 여기 1, 3번 타이머 1, 3번 연결을 하고요 1번 3번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아까 방금 전처럼 전선 가지고 이제 해도 되고 자 지금 이거 1, 3번 이거 연결한 거에서 이렇게도 이제 와야 되니까 이렇게도 이제 와야 되니까 다시 1번 4번도 찍고요 1번 4번 레이 1번 4번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2번 7번 이제 찍는 거예요 2번 7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도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4번 5번 여기 했고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3번 1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1번 2번이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제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3번이죠 타이머 1, 3번이기 때문에 여기 제거 여기 타이머 1, 3번 꽂고요 1번 3번 꽂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6번 12번 갈게요 MC1 4번입니다 그러면 MC1 6번 12번 이니까 6번 12번 하면 B 울리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회로도 잘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머 쪽 8번 6번 쪽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8번 6번 타이머 연결을 하고요 타이머 8번 6번 이렇게 연결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연결된 8번 6번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번 12번 연결하는 거예요 MC2 6번 12번 6번 연결하고 자 12번 하면 B 소리 나야죠 자 그러면 여기도 폐회로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를 색칠 안 한 거는 여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 4번이죠 10번 4번은 여기 10번 여기 4번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한 겁니다 요거 요거 그럼 얘가 회로가 요렇게 와서 이제 여기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로 요렇게 그러면 릴레이 1번 3번 연결해야겠죠 그러면 릴레이에 1번 그 다음에 3번 연결합니다 그러면 요거 연결된 거고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요쪽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요기만 할게요 요렇게 내려와서 6번 12번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 12번 그러면 2회로도 폐회로로 정상적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8번 6번 갑니다 타이머 8번 6번 8번 그리고 6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몇 번 꽂으면 돼요 6번과 12번 꽂으면 되죠 MC2 그러면 MC2에 6번과 12번 하면 또 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요 회로도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연결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 10번 4번 요거 연결한 상태에서 쭉 가서 이제 요기 하는 거예요 요기 요기하고 여기요 그러면 MC1에 4번 10번이죠 MC1에 4번 그리고 10번 연결하고요 자 아래쪽 요기 레드램프 12번이고 공통은 1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쪽 단자 대 저는 레드램프 12번에다가 11번 연결하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요 요렇게요 두 개 가까운 단자에서는 얘가 자꾸 이게 벌어져갖고 요렇게 이제 끊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기도 정상적으로 요렇게 연결이 돼서 폐위로가 구성이 됐다 자 마지막 이제 MC210입니다 MC210 요거 4번 10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여기서는 13번하고 11번이죠 그러면 여기 13번과 11번 두 개 연결하면 요렇게 소리가 나면서 어 벨테스터를 우리가 어 이용해서 점프선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풀샷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점프선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는데요 점프선을 굳이 쓴다 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테스트기를 꽂으면 끝나잖아요 감독관님들이 여기 테스트기를 꽂아서 동작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지간한 건 유관검사와 벨테스터만으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회로를 도통회로로 만들어서 내가 작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회로를 잘못 연결을 하게 되면 소리가 안 나거나 아니면 다 연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삐하고 울려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회로가 잘 됐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프선을 이용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면 웬만한 건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가끔가다가 이제 한 개나 두 개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회로에 따라서 그때는 보통 뭐 그냥 전선 전선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꽂아갖고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추가 구매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점프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이겁니다 폐회로를 만든다 우리는 전기가 흘러갔으면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폐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벨테스터에서 삐 하고 울린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차단기 올려놓으셔야죠 그리고 퓨즈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퓨즈 이거 연결이 어 퓨즈가 없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두 개 이렇게 이제 연결해 놓으면 돼요 어 점프선으로 하든 전선으로 연결을 하든 퓨즈가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퓨즈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없으면 전선을 갖다가 꽂아서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막 bylever